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다닐 시각으로 보다 2분 뉴스입니다. 이런 종목 추천 영상들 많이 보셨죠? 현재 방송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주식관련 종목 추천 영상들이 많이 떠올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사람들이 자신있게 추천했던 주식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22년에도 관심 받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영상 업로드 이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마이너스 30% 이상을 기록하며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우고 많았습니다. 워메 이 종목 또한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채 한달이 되지 않아서 마이너스 최대 44%의 전실로 52주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말이 됐는데 그런 다음까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52주 최저가의 경신하는 날짜가 모두 같은 날짜입니다. 이게 과연 오늘의 일일까요? 1월 28일 날까지는 무슨 일일일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진짜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전문가들은 얼마나 잘 맞추나요? 무엇이 다른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